수지 닮았네 뭐야 진짜? 웬일이래? 닮았어? 이렇게 보면 한 1프레임 정도 닮았어 이게 진짜 야 근데 진짜 그렇게 보니까 닮았다 맞아 맞아 닮았다니까 야 진짜 똑같다 야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진짜 다들 너무해 야 제대로 걷지도 못할걸 힐은 왜 신어 아이고 빼고 들어서 그래 우리 학교가 넓긴 넓네 저도 응원단 구부할 때 우리 학교 넓은 거 새삼 실감한다니까요 여름엔 죽어 죽어 그니까 이게 등교하는 건지 등산하는 건지 모르겠다 누나 라임 좋은데요? 등교 등산 그류대 등산 스웩! 하지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운동하니까 당 땡긴다 수업 가는 길이면 타 선배 안녕하세요 형 저희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거 같은데요 맞지? 이 장난 얼른다 선배 그럼 제가 오늘 구두를 신어서 신세 좀 져도 될까요? 그럼 아 잠깐만 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내렸나? 왜 이렇게 아프지? 형 저도 신세 좀 져도 될까요? 어 형 누나 이따 수업해서 봬요? 형 누나 이따 수업해서 봬요? 어 어 형 누나 이따 수업해서 봬요? 형 누나 이따 수업해서 봬요?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